녹취록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빠 얘기 하나 할게. 내가 오빠한테 돈 빌렸다고? 오빠 XX때문에 준거잖아. 천만원. 뭐 때문에 준거라고? 아 그럼 니가 선임해서 니 회사에서 나는 왜 변호사를 선임했니? 내가 돈을 주고 할거면. 그러니까 넌 됐어. 그러니까 내기다지 말고 구들구들하게 하지 말고 다 녹음하지 너. 아니야. 근데 나 너 용서하지 않을거야. 너 가고 싶은게 뭔데? 야 그럼 너 이사 언제가? 나도 병원 샀어. 근데 너 이사 언제가냐고. 짐 언제 찾어? 나 4일날 가 이사. 잘났다 야. 왜? 이제 집 쫓겨나니? 그럼 나는 니가 리스트 준다고 했다면? 아 잠깐만 너. 아 잠깐만 하지 말고 너에게 듣고 싶지 않고. 나는 너랑 통화하고 싶지 않고 난 너랑 혐오스러워. 어? 너는 혐오스럽다고. 너는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어따 이런 얘기를 니가 녹취를 하고 이런걸 어따가 하니? 니가 이 XXX니? 내가 어떤 녹취를 했는데? 너는 불쩍 문단이야. 이 XXX야. 너 그러니까 니가 나 때문에 피해본게 뭐야? 꺼져 이 XXX야. 너는. 너 니가 나한테 왜 하던데? 정말 용서하지 않을건데? 어 아니 용서 안해도 돼. 네. 너는 엄마 아빠부터 죽어라 그냥. 네. 이런 일이 11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자르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제보자가 제보자가 데이트 폭력남이고 의처증 환자여서 그래서 첼리스트가 무서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것까지 까게 할까? 진짜 참 참담하죠. 근데 팩트를 좀 확인해 보자고요. 11월 4일 날 그런 욕설로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3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경찰에서. 듣고 앉아있는 XXX. 전화는 받으시네요. 경찰에서. 듣고 앉아있는 XXX. 전화는 받으시네요. 또 끊으시고. 아니 니가 짐 찾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너 짐 못 찾는. 너 짐 찾으러 올 때. 아니 너 짐 찾으러 올 때 아니고. 내 짐 내가 찾으러 갈 거니까. 내가 전화. 살게요. 경찰 죄송해서. 경찰 죄송해서 오세요. 자. 처음 시작이. 뭐도 안서는 XX. 이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경찰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또. 약을 올리다가. 이날 두 번의 통화를 하는데요. 두 번의 통화 동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3일날. 이 3일날. 두 번의 통화를 하고 나서. 4일날.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4일날. 통화가. 바로. 첼리스트가. 녹취를 해서. 진보 유튜버들한테도 들려주고. 또. 진땡님이. 버키한테도 들려주고. 4방. 5만 가지에. 다 들려주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녹취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틀 뒤에. 이틀 뒤에. 11월 6일날. 첼리스트가. 제보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쌍욕을 하고. 죽일듯이. 서로. 했던. 사이인데. 하. 그런데. 11월 6일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트위터 팔로우 좀 해줘. 오늘도 내가 깔 거니까. 하나씩. 나 트위터 안 할 건데. 왜 봐. 남자 만나야지. 아. 나도 안 만날 건데. 넌 만날 건데. XX 아니네. XX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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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XX냐. 나한테 왜 그래. 넌. 너는. 뭐. 넌. XX냐야 너. 니가 나한테. 뭘 잘. 너. 뭘 잘해야 되는지 몰라. 응. 모르냐고. 술 마셨지. 너 술 마셨지. 야. 니가. 야. 너 술 마셨지. 니가 먹었지. 아니. 내가 마셨는데. 너는 마셨어. 안 마셨어. 얘기해 봐. 와인 한 잔 마셨다. 혼자서? 누구랑 마시냐 내가. 예. 와인 한 잔 마셨다. 누구랑 마시니 내가 그럼. 이 상황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또 이분은 제보자랑 만나겠다고 하잖아요. 11월 4일날 그렇게 욕을 욕을 하고. 야. 너무나. 어. 그냥. 의처증에. 어. 언어 폭력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틀 뒤에. 지금. 나 너만 날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그. 제보자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왜 반론을 듣지 않고 보도를 한다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왜. 욕설까지.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보도를. 제가 존경하는. 그분께서 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분이 어떤 왜곡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둘 사이에. 그러니까. 감정의 골은 굉장히 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골은.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그. 어떤. 의처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입되지 않았다. 그건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보의 신빙성이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 플랜드를 작동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트친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쪽 말만 들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지금 모 유튜버께서는. 11월 4일날 통화 한 통화만 가지고. 제보자의 관심은. 술자리 존재보다. 첼리스트의 외도 여부에 치중하고 있고. 제보자는. 첼리스트의. 더 탐사 보도의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첼리스트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첼리스트는. 애초에. 애초에. 남자친구가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더 탐사의. 무리한 보도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1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문자들이 오고. 막 그랬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 문자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자가. 선택적으로. 공개되고요. 자. 그 선택적으로 공개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볼 때는. 조작이라고. 또 보이는. 그런. 앞뒤를 자르고. 이어 붙이는. 그런 행위들이. 장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1일 내일이야. 9월에도 조건 없이 짐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읽고도 찝네. 이런 내용들. 지금 붉은색으로 돼 있죠. 붉은색은 아예. 그냥 날려버려. 제보자가. 돈 필요 없어. 짐 가져가. 나 새로운 계약이 날라가가지고. 나 힘들어. 이런 얘기. 그리고 노트북 왜 안 돌려주니.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다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이 내용만. 이런 내용만. 붙여가지고. 문자 내용이 심각하게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여기도. 이 위에 붉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김용민. TV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녹색만 나옵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새로운 길링.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문자 보면 전화해. 10월 26일에요. 이날. 24일날.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26일날. 실제로 이날은. 제보자한테는 끔찍한 날입니다. 제보자는 이날부터 무참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단 문자 보면 전화해. 급한 거부터. 급한 거부터 꺼놓자. 피한다고 될 문제 아니야. 일 더 크게 버리지 말고 전화하라고. 설마 이세창이 아직도 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이걸 잘라버려요. 왜 목사님이 이런 걸 잘라버리실까요? 그리고 그 밑에 것만 노출을 하세요. 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지금 붉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 붉게 있는 것 다 사라진 내용입니다. 소짱 받을 장소나 보내. 그냥 꿀 표협에 보낼게. 이런 것만 남겨놓고요. 여기서 보세요. 너가 그때 김호중 보면서 나한테 전화한 거 기억나? 윤석열 만난 거 재벌. 뭐 하겠다고. 너 집에서 와인 먹은 날 생각 안 나? 그 녹취도 있다. 그리고 이것만. 또 붙여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만 나오는 거죠. 일부만. 전체를 다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문자를 부이면서 여기서 일부만. 네가 미워도 사생활 얘기 전혀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생활 얘기 안 했다고. 이런 상간남 소송을 해보겠다. 현명한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한 거. 이걸 협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협박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자 통장 얘기를 했어요. 했지만 이 통장 얘기라고 하는 것도. 이 통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수사를 하게 되면 네가 불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걱정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협박입니까? 빨간 것들은 다 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영웅된 뭐 이러면서. 이 모두보기를 딱 눌러보면 모두보기 내용이 다 나와요. 여기에는. 근데 여기까지 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밖에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여기 보세요.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잘려서 나간 부분. 넌 이미 영웅된 거고 기회를 잡냐 마느냐 네 선택만 남은 거야. 네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귀알봐서 또 개 말만 듣지 말고 기회를 잡어. 시작이 어찌 됐든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야. 돌아가신 부모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고민되고 무섭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면 나랑 상의해. 이런 거 잘려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다 잘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세현 디스패치부터 네 생활생활을 조질 거야 요구서부터는 살려놓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취사선택을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된 건가요. 궁금합니다. 김영민 보좌관한테 이런 내용들 전했다는 얘기는 왜 잘랐죠. 김영민 보좌관이랑 연락하는 걸 알려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잘 하신 겁니까. 그리고 더 탐사 방송도 되도록이면 막으면서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합류를 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여기도 보세요. 짐 빼가. 아무 조건 없어. 수요일날 이사야.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야 이게. 이 밑으로 왜 뺐죠. 안 보이셔서 뺐나. 아닌데. 이 부분은 이렇게 밑에 문자가 일부만 나와서 이거를 그냥 캡처해서 보낸 것만 봤으면 밑에가 잘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 갖고 사람을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 빠졌어요. 자. 여기 이런 거. 진짜 보세요. 암튼 네 말대로 스타 됐으니까 세상 밖으로 나왔네. 누가 이세창 정부인 걸 알겠어. 나라를 위해서 참고 있으니까 빨리 진실을 말하고 스타 되라. 네가 트윗에 쓴 스토킹 남의 억울함 풀려면 1년 넘게 걸리는데 그동안 관심이 집중되겠어. 일단 네가 진실 밝혀. 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중에 청구서 들이밀게. 만약 이렇게 대의를 위해 참한데도 일주일이 넘는다면 넌 그러니까 이 밑에만 남겨놓으면 그냥 사랑과 전쟁판 위선자 개떨 때 군덕 이러니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게 빨간색이 없는 것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요?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이거. 이게 11월 이게 11월 2일 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제보한 다음부터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면서요? 이렇게 왔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금선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채팅방에 스페너가 없을 때 와서 아주 어디선가 나타난 장고처럼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진구 기자가 얼마나 강진구 기자가 얼마나 제보자와 함께 첼리스트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도 왜 공격을 할까요? 강 기자만큼 첼리스트를 막아주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강 기자의 선의를 무시하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뭐 계속 팩트체크를 하니까 좀 예전에 김성수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생경해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렇게 또 재밌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시 마이크를 끄고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와 제보자 과연 어떻게 서로를 이제 챙기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 그런데 이제 노트북을 좀 돌려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노트북 달라고 그거 구글 구글 계정으로 해서 네 그게 지금 그나마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확실히 저기 뭘 해도 입을 안 열 것 같아 지금 걔는 근데 걔는 지가 입을 안 열면 구글 계정 참 그 구글 계정 그 뭐지 그 그 그 그 아이디로 안 된대요? 프리스 아랠?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니 비밀번호 자동 로그에 있을 가능성이 크롬 같은 걸 쓰면 네 근데 이제 걔가 만약에 돌려줄 때는 네 당연히 그거를 자기가 로그아웃을 한다든지 삭제라고 좋겠죠 그래서 네 노트북이 확보되면 그 성장을 찾을 수 있거든 아 노트북 확보되면 네 그러면은 구글 정성이 다 기록이 돼요 아 아이폰이라도 구글 앱을 쓰면 네 이게 자동으로 기록이 다 되고 우리가 그 그 맨날 그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노트북을 빨리 받는 게 일단은 뭐라도 하나 받아놓는 게 안 주고 있어 그냥 왜 안 주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는 내가 쓰는 거였는데 내가 쓰는 걸 가지고 남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는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듣게 되면은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이제 조금은 멀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이제 다 들려드리기는 힘들고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은 계속 첼리스트 측에서 어떤 조건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조건들을 갖다가 들어주면 그러면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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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오고 가고 있는 얘기들만 봐도 지금 모 유튜버가 주장을 했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서로가 소통하면서 그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상당히 공익재보에 관심을 보이고 그 공익재부를 이제 성사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거의 만들어지다가 그러다가 뭔가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최근호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돼서는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녹취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5만의 유튜버와 소통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나와서 제보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분명히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열심히 의견들을 나누고 실제 그날의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는 그런 일로 초치되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걸 덮는 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게 좀 있는데 그 그 수많은 그런 이런 트신들의 트윗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트윗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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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던 건데 그 11월 3일날 11월 3일날 그 내용이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제가 이제서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11월 11월 예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거는 첼리스트의 트친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비판을 할 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가 이거 강진구 기자가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흔적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막 이렇게 강조해 가지고 야 봐 단속하고 있고 아슬아슬하고 있고 이게 뭔가 제보자가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 11월 12일까지 11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에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가 소통을 했다는 사실 3일 날 거서부터 시작해서 11월 12일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소통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아직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버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리고 들려주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